안녕하세요.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많으셨죠? 오늘은 또 불굽이네요. 오늘 이 시간만큼은 코로나 힘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가수 명미입니다. 자 첫 곡 오라핀 협소 들어갑니다. 자 첫 곡 오라핀 협소는 심리운 땅이에요. 아쉽게 눈물인 건 이 별의 마음인가 아침 속에 묻힌 사연 치워버려 해도 떠나던 당신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 웃어 내려가 헐뭇인 이 대장에 다시 누구도 그대 모습을 주인공이 하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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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헐로틴 일정에 당신이 묻은 내 모습 기다리세요 다시 모른 그대 모습 기다리세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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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려운 상판 Park 아유 심바cus어 71 어디야 아유 무시